감독님, 감독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. 아니요. 내가 좋아서 뭐해요. 역할에 맞아야지. 그냥요. 아유, 좋은 시절 다 갔어. 옛날엔 그냥 배우도 많고 드라마도 적어서 원하는 사람 다 캐스팅할 수 있었는데. 응, 맞아. 거기다가 영화 배우 따로, 탤런트 따로였으니까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요즘 좀 드라마로 떴다 하면 무조건 영화판에서 끌어가잖아요. 감독님, 이라 어때요? 어, 윤샘이? 괜찮겠다. 맞겠어요. 아유, 아유, 몰라, 몰라. 나 이제 더 이상 머리 안 돌아요. 아버지는 감독님이 알아서 하세요? 알았어요. 참, 칼라링 또 바꿨대요. 네. 어디서 다운받았어요? 왜요? 재밌어서요. 감독님 휴대폰으로 제가 선물 하나 할까요? 아유, 주책이라 그래요, 난. 애도 아니고. 어, 전 뭐 애인가요?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 애죠. 음, 저 애 아니에요. 저도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요. 어떻게 해요? 음, 책 보고. 하여튼 책이 다 배려나 멀쩡한 청소년들. 감독님, 오늘은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돌아가요. 하, 들어봅시다. 집에 가서 하지 뭐. 아, 참 그, 전에 태양일보 은희영 기자와 서로 안다고 그랬죠? 네. 왜요? 아니요, 여전히 길에서 한 번 바뀔 래요. 동네에서. 음. 개야, 요즘에 저한테 뭐 삐진 거 있는지 통 연락도 안 해요. 하나 살쐘 57인 Evil 2 철학 3 엔매order